한 후보자님, 존경한 최강욱 의원님께서 김 현장에서의 법적 지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고문이지 피용자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받으신 것은 월급, 근로소득이 맞죠? 맞습니다. 김 현장 계실 때 건강보험 가입하셨죠? 네,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님, 급여, 근무조건, 퇴직급여에 대해 명시된 연봉계약서 체결했죠? 네, 아마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김 현장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신 겁니다. 명백하게 변호사법에 따라서 그곳에서 신분은 사무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를 안 하셨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한데 제가 틀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었다면 저는 변호사 전문 사무실에서 저를 고문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강우 의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ppt를 봐주실까요? 제가 정관예우를 하도 후보자께서 주장하시길래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후보자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관예우라는 게 후보자님 주장처럼 전직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것. 그래서 이것만이 정관예우가 아닙니다. 보세요. 전직 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했습니다. bmw가 있었고 폭스바겐이 있었고 옥시가 있었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김현장의 안가에서 그런 외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할 때 혹시 그런 기업들은 없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영업비밀이라서 그거를 제 이름을 안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홍콩에 와가지고 그런 기업들하고 함께 간담회하신 적 없습니까? 거기에 무슨 현직 공직자가 있거나 아니, 제가 공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김현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고객사들이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경제 현황과 정책 방해 설명할 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김현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고객사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얼굴, 명성을 이용해서 김현장은 그들과의 법률 서비스, 투자에 대한 전략자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후보자에게 20억을 줬을 때 그 회사들은 김현장에게 수십 배, 몇백억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관예우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정관예우가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강 의원님.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종 의원은 강 의원님.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세요.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시라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외국 기업들이 왔는데 왜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못 주는 겁니까? 그 기업들의 명단이 드러나면 그 기업들과 김 현장이 어떤 법률 서비스를 계약했는지 그 기업들이 김 현장에는 몇십억, 몇백억을 주면서 경영 자문이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김 현장 핑계대대면서 영업비밀이라고 안 주시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법률은 바로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공직을 마치고 3년이 안 되면 그런 로폼에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사람은 일단 그런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우리 법률이 판단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세요.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건 뭡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시고 김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때 김 현장은 로운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운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유권 해석을 해 준 것들은 후보님께서 고문으로 있는 김 현장에 계실 때 현직에 있는 후보님의 정말 그 후배들이 그 유권 해석을 해 줘서 로운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게 오비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나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이고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이제는 법으로까지 다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법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법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후보자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용인될 수 모릅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것은 단순히 후보자께서 후배 공직자들한테 이걸 봐줘라 뭐줘라 직접 청탁에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께서 김 현장의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병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찬스로 44학을 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전직 공직자가 현직에게 전화통화하는 일 식사자리 한 번 마련하는 일 기업 소개하는 일, 부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현직 공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계신 많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로비스트에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포위되는 것입니다. 로비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보자께서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회전문 인사에 정말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 여론이 46%입니다. 왜 이렇게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현명한 국민과 우리 인사청문위원회 현명한 위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그렇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될 말씀이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전직 총리로 저는 축제에만 몰두했던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퇴임 후 자그마치 44억 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거 간직을 팔아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김현장으로 김현장에서 총리로 총리에서 김현장으로 다시 김현장에서 총리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반대 여론도 이렇게 높은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다시 총리를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지금 총리로 지명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강병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가셔도 한창 너무 나가셨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가셔도 됩니다.